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내 애완공룡 푸테라노돈 피트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하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? 오늘 만나볼 알은 보라색이네 자 이번 알은 하늘을 날 수 있나봐 하늘을 나는 공룡 푸테라노돈이었어 우와 어디가 너 목욕해야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거품을 씻어내자 이번엔 또 어디가 우와 우와 깃털이다 그런데 이건 왜? 아 뭐다? 맞다 나 엄청 크고 예쁜 깃털 있어 우와 대단하다 아 여기에 선글라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선글라스 갖고 올게 잠깐만 안녕 난 피트야 나는 모자를 아주 좋아해 다른 멋진 모자들도 소개해주고 싶어 핑크폰 공룡 유치원으로 놀라와 구독 구독 아 구독 버튼 눌러줘 헤헤